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아 이쪽 가려고 그랬지? 뭐 하려고, 아 그거 하려고 그랬지? 어, 투구 하나 얻으려고 그랬죠? 이러면 빨리 죽을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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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총이냐구요? 개모소총 개모소총도 이제 총알이 많이 없다 조금 아껴서 써야되나? 자 이쪽 바라보고 가면 되니까 저건 저건 이제 표시를 지워도 되죠? 어우! 이건 누구야? 정갈분이잖아 자 다트건 한번 먹여주고요 아 사십시오 얘네들한테 총 쏘는건 정말 아까운 짓이야 얘네들 딱딱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얘네들을 총으로 죽이려면 겁나게 많이 쏴야되죠 이 정갈자식아 난 그 데스클로보다 더 무서운게 저 정갈이야 쟤들 파워도 쎄고 갑갑요라서 총알도 잘 안먹히고 음 여기였지 그럼요 다 유니크에요 다트건 제작, 제작이자 이건 유니크가 아니라 사십시오 라인웨이프 다 제작 다트건을 되게 많이 쓰네 그러고보니까 제작물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 근데 저게 다 필요한거라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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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grown, 매원 다 흠치는 물품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누가 살고 있다는 거에요 험치기도 아니고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누가 살고있는건 아닌데 속안에서 뭐 들어있나 왠지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무것도 없네 양주찬 소주찬처럼 소주잔처럼 생겼어 생긴건 양주잔 원래 이렇게 안생겼잖아 이거 소주잔이잖아 그죠 소주잔이잖아 소주잔이지 뭐 양주잔이 아니라 어 누카콜라 간판이 누가 저기 여기다 전기를 연결해놨나보네 어 자고있잖아 아니 자고있을 때 누카콜라가 되게 많은데 아니 누카콜라가 겁나게 많은데 아니 누카콜라 누카콜라 투성인데 아니 아니 얘는 누카콜라만 먹고사나 아니 이건 겁나게 큰 누카콜라 병이잖아 어허 간파하고 있어 이거 열면은 제가 죽을 것 같애 자 은센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은신은신 이거 한번 열어볼까 저거요? 누카콜라? 저거 다 털까? 차가운 누카콜라 방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먹겠어 방사능 때문에 이게 그냥 누카콜라가 방사능이 15나 되거든요 2배 뛰어도 10이 너무 너무 방사능이 많아 그래도 좀 훔칠까? 아니 왜 훔치고 싶으면 막 그 있지 아 이거 가져가고 싶다는 그 용왕 그 용왕이 나를 근데 이거 하나다 카르마가 옥식 떨어지거든요 카르마가 뭐냐 매우선함 의회의 십자군 나 매우선함이네 이거 다 가져가도 안 떨어지겠네 다 가져갈까? 다 가져갈까요? 아 귀찮은데? 아예 안 가져가요 그래서 어차피 쓸지도 않아 다리 그늘 마을 디그린 마을이 아니라 다리 그늘 마을이구나 어 콜라수지품? 와우 아유 콜라수지품이구나 놀라는 척 해줘야지 이야 대단하다 이야 세상에 망해가는데 팬클럽 10년 동안 하고 있었어 아이 그래 여기가 팬클럽이야 세상은 다 망했는데 여기서 누카 콜라 팬클럽을 10년 동안 하고 있었대요 바퀴벌레 투깃놀이로 상을 거머쥐었대 바퀴벌레 투깃놀이로 상을 거머쥐었대 야 너 바퀴벌레 먹고 사는구나 어 몇 명이나 되지? 두 명밖에 없대 어 누가 로날드지? 로날드? 어 미안해 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그거 괜찮겠다 물론이지 누카 콜라 공짜로 준다는데 뭐 2044년에 처음 누카 콜라를 내놨대요 2044년 지금 몇 년도야 그러면 열은 내놨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보 못 봤는데 그리고 누카 콜라 회사에 대해서 드디어 밝혀지는군요 이게 옛날 자판기래 이거 옛날 자판기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판기 아냐? 의뢰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crazy world 누카 콜라가 아직 아마게돈의 수바벌벌 끝난걸 벌써? 아니 역사에서 좀 알려줄줄 알았던가 내 누카 콜라가 완전 종격이네 감사합니다 누카 콜라 퀀텀 퀀텀 퀀텀? 어 뭐지? 당연히 문제없지 전체 관광객은 그냥 유니크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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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 빛난데요. 그걸 위험한 물건이란 말이군. 어 지금 여기 충분히 했을 것 같다. 왜? 그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일반 누카 콜라에서 흥렴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언퓸은 글쎄는 글쎄다. 더 필요해야 할 것 같다. 야... 중독자... 완전 중독자야. 누카 콜라 말할 때 아주 그냥 목소리가 달라지지. 원하는 걸 말해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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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는 걸 읽어봐. 음... 어... 설득이 18%밖에 안되는데? 어 일단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어... 그... 일단 그러고... 의상을 야한 자목과 버튼의 가발로 바꿔 끼고요. 저장 한 번 더 하고요. 어... 어? 저... 한 번... 한 번 없어지나? 누카 콜라는... 퀀텀 배송지. 어... 그라디라는... 사람을 알아? 그라디? 아아아아 그라디가... 내가 속어 뺏을려고 했던 애지? 아 이게 이거군요 35% 아이씨 35% 아잇 이것도 아마 한번 설득해놓으면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거야 어 아니구나 경험치 20% 받은걸로 만족해야지 콜라가 폭발해서 산채로 태어버렸대 콜라가 얼마나 독하면요 어 좋아 어 어 누카 콜라 퀀텀 30개를 찾아서 얘한테 가져다주면 어 모자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 됐네요 반가워요 어 어 이건 아까 말했던거 했던거구요 퀀텀 생산공장 퀀텀 생산공장 잘 지내셨나요 더 볼만한게 있나 동쪽의 에버린그린 밀즈 레이더들 동쪽에 에그... 그 에그... 뭐야 에그... 밀치잖아? 그리고 어 얘가 아예 지도 위치 초과를 해주는구나 좋아 자 그라미만 얘가 로날드야 어... 누가 콜라를 확인하는 중이었어 야 나 여자잖아 어... 나 여잔데 여자한테 질투리심을 느끼나? 어헛 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알잖아 알잖아 이거죠 이 윤호라는게 참 많이 쓰여요 어.. 어.. 그게 말 걸리자는게 뭐야? 어.. 어.. 내가 널 비난할 수는 없겠지 그.. 뭐라 해주길 바라는거야? 칸 달리고 어서오세요! 어.. 반가워요! 어.. 두배? 오! 어.. 물론이지 어 뭐야 잠깐만 어.. 저장한번 하구요 어.. 왜.. 무좌님 어서오세요 아까 말을 안하길래 어.. 살인님 어서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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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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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그거 있어야 되지 거미부인 있어야 되지 퍽을 거미부인 퍽이 있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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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어.. 더니치 빌딩 더니치 빌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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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거든요 쎄거든요 근데.. 적 안될지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얘 항상 죽였어 이렇게 죽인게 아니라 원래는 그.. 퀀텀.. 어.. 구하러 가는데 말을 잘했어야됐나 쩝 어.. 쩔서없죠 쩝 쩝 모자님은 좀 그.. 상태가 안좋나보네 와이파이.. 뭐.. 어.. 3G가 여기도.. 어.. 뭐 어디있다고 했는데 어.. 어.. 자.. 가보도록 하자 뭐.. 무게는 그냥 적당해요 어? 오욱! 야! 금속품이 왜케 많냐?! 쫌.. 고쳐놓을거야? 이게.. 데미지가 겁나겠어요 103이야 아.. 아.. 데미지가 103이야 대박이야 왜이렇게 많냐? 좀 고..고쳐놓을거야? 이게 데미지가 겁나게 세요 103이야 데미지가 103이야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완전 근접용이긴 한데 완전 근접용이 두발짜리라 진짜 쓰기가 힘들거든요 데미지 하나는 정말 최강이긴 한데 어쨌든 가자 데미지 하나는 아마 최강일걸요 최강 진짜로 하나 먹고 야야야야야 야야야 황무진 죽었다 아유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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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는거 봐라 잠깐만요 괜히 저걸 한번 죽여보려고 했다가 괜히 총이 안통해 혹시 어 거대 방사지 셀렉티드 셀렉티드 간대 loyalty 빠 surv Renaers 사실 그..뭐야 아유 야임마 내가 너희들한테 죽을거 같애? 이 정갈놈 자세가 꼬리만 꼬리를 그냥 얘를 약점 꼬리인가? 머린가? 눈인가? 룸통은 아니야 아유 괜히 괜히 했다가 죽을뻔했다 에너..에너..에너지가 두대 맞고서 죽을뻔했어 파워가 장난아니죠 내가 방어부도 거시기였네 근데 정말 쓰기가 힘들어 이 총은 저 총을 잘쓸려면 어 잠깐만 레이더 야야야 오케 이제 그..뭐총 소..어.. 어.. 너 타..술타는거 같다? 이상게..술타는 95%야 자 꽝 야..신의 한수 아니야? 들고 있는술타를 맞춰서 터트려 오케 게다가 뭐.. 예..지금.. 코만도..도.. 내가 다 찍었기때문에 지금 정황력이 지금 날아다니지 지금 정황력이 지금 날아다니지 AP만 충분하면야 뭐 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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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리거서 죽일 수 있겠냐? 흫흫흫흙.. 이게 모총이 이래서 무서워요 모총같다가 다리 쓰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박히는 듯이 못 움직이는 기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 이쪽이에요 저기네 이거네 이거 루카콜라 공장 이건거 같은데 자 심플 하나 더 먹고 어 35%밖에 안되네 어? 45%? 어디야 저 뭐야 10mm 원총이잖아 야 시밀에 건축하고 여기를 맞추려고 하다니 용기가 가상한데 어 뭐야 야 이제 총알 또 이거 얼마 안남았다 개무소총도 총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요 또 음 역시 루카콜라 공장답게 루카콜라는 겁나게 많이 얻을 것 같은데 루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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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백병 막 이렇게 얻는거 아냐? 그럴거 같은데 트 찾아봐도 루카콜라 루카콜라 백병 막 이렇게 얻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샷 아잇 우와우! 콜라 누카콜라 트럭이다! 트럭 뒤에? 누카콜라가? 어.. 뭐 많을 줄ада 한데 별로 없네요.. 쿼터몬 한 شي kto old 오오오 맞네? 야 이거 누카콜라 이거 밖에 없는거면 누가 여기 와서 가져갔다는.. 소리같은데 얘는 쩌다 죽은거야? 오오오오아오오! 어! 안녕? 어이구 그니까 나 루카클라 저거 어디 땄어? 흐흫 퀀텀 만들어야지 뭐 나중에 퍽 아꼈다가 어그 퀀텀 연금술사 찍은 다음에 퀀텀 만들어야지 뭐 아 fan 아 이거 이거 써 recognized 그래 에이 창 이럴수가 자 검운내로는 질리지않고 지금부터 한번 누카콜라 공장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과연 누카콜라 공장에서 무슨일이 일어날까 자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